어, 자기야! 어, 자기 수술 잘 끝났어? 돌고들 있네 선배, 저랑 따로 하실 얘기도 응? 어, 있어 잠깐 자리 좀 무슨 얘긴데요? 환자 얘기 환자 사생활, 그 의사 비밀 유지에 관한? 그런 거 있어서 네, 그럼 수고하세요 이따 봐 자기 그래 자기, 이따 봐 왜, 또 뭐? 좀 반지 잃어버렸어요 아까 오전 수술 들어갈 때 분명히 바지 주머니에 넣은 거 없어요 참 쉴 새 없이 한심하다, 이치훈 수술할 때 완전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죠? 뭐? 이런 미친놈 찾았다 수술복 주머니였네 하 스탠업 어금니 꽉 물어라 에이 근데 걔들은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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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